에어캐나다의 토론토 서울직항 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편의와 최상의 안락함을 위해 세 가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분들을 위해 준비한 한식 스타일 기내식과 각종 한국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도착했다. 토론토에서 서울까지 1년 내내 직항으로 가십시오. 지금 예매 또는 가까운 여행사를 찾으십시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